동두천시의 보영여자고등학교, 겔스를 소개합니다. 동두천시의 청소년댄스 동아리라고 하면 생각나는 두 글자, 바로 겔스일 텐데요. 걸스 힙합 분야로 섹시하고 파워풀한 모습은 물론, 때로는 귀엽고 여성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팔색조 댄스팀이랍니다. 저희 겔스는 1999년에 결성이 돼서 동두천의 늘푸른 축제와 함께 성장하는 역사가 있는 동아리입니다. 그리고 겔스 이름은 지지배라는 뜻으로 멋진 여자들의 모임입니다. 보영여자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재능을 개발하고 꾸준한 연습을 통해 조화로운 안무를 완성해 공연함으로써 성취감과 자신감,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 및 학교 홍보,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댄스 동아리 겔스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춤춰와서 들어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언니들이랑 이번 대회에 나가서 높은 상 타고 싶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춤을 춰와서 고등학교에는 겔스 팀이라고 있어서 들어오게 됐어요. 저는 안무가가 되고 싶어하고요. 대학 나와서 안무가의 길을 걷고 싶어요. 겔스 팀은 각종 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고 2012년 9월에는 청소년 음악제 1위를 수상하는 등 학교의 이름을 드높이는 동아리인데요. 요즘은 학교 행사 및 관내 학교 축제와 지역 행사에 초청돼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저희 동두천 보육여고 댄스 동아리 겔스는요. 1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있는 동아리고요. 청소년들의 멋진 끼와 재능을 열심히 연습해서 학교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동아리입니다. 보육여고 댄스 동아리 겔스 팀 많이 사랑해주세요. 앞으로 보육여고등학교의 자랑, 동두천시의 자랑인 댄스 동아리 겔스 팀의 활발한 활동을 더욱 기대해봅니다. 보육여고 댄스 화이팅! 보육여고등학교의 자랑인